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한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왁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왁의 손이 사무엘이 산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시대를 평가할 때에 좌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자꾸 넘어지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막막하고 어떤 혼미한 상황으로 인해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 세대들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앞에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나의 한계 어떤 중독의 상태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볼 때에도 지금 이러한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게도 무너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지난 3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죠. 그리고 가까이로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그 블레셋의 압재로 인해서 실패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약 2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백 전투로 인해 언약계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고 그들의 성막이 세워졌던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욕적이고도 굴욕적인 아백 전투의 패배 이후 그들에게 도래하게 된 영적인 암흑기와 육적인 암흑기로 인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막막함과 낙심이 언제 회복되어졌느냐 이 모든 것이 언제 회복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 시작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마치 파도처럼 오늘도 오고 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돌풍과 광풍도 이따금씩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다도 그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그 답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리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로 얻고 시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준과 관점의 치유입니다. 기준과 관점의 치유 우리가 흔히 치유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 드러난 어떤 병 자체를 고치거나 나타난 상황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 근본 원인을 풀어가려고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치료가 그 병을 고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면 치유는 그 사람의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아가게 해서 즉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서 그 병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치유는 바로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나의 몸의 자세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먹는 것의 기준을 바꾸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치유인 거죠. 그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피부과 원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피부과 관련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에 또는 피부에 드러났다면 그렇게 드러나서 왔다면 이미 그 속에 문제가 생겨왔다는 거예요. 이 속에 병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더 심각해는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과 정신 속에 어려움이 왔거나 그러니 속을 앓게 되어지고 이 속을 앓게 되어지니 피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원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또 상담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답니다. 밀가루 끊으시고요. 기름진 음식 최대한 섭취하지 마시라고 그거로 끝나냐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어주면서 진단해 주려고 어떤 답을 제시해 주려고도 한답니다. 먹는 것, 마음의, 생각의 그 근원을 치유해줘야 드러난 피부가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면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3절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즉 여호와께로 돌이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영적인 개혁운동을 미스바에서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만을 향하고 여호와 만을 섬기는 상태가 되도록 바꿔준 것이 바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의 영적인 개혁이 그동안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어두움과 슬픔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그 치유와 회복의 시작과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는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은 미스바 미스바라는 미스바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전망하다. 그래서 망대라는 의미를 갖는답니다. 전망, 망대가 미스바의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전망이 좋아서 군사적으로도 용이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망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망대, 즉 높이 세워진 망대에 올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냐 너희의 관점과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그동안 너희들을 압지했던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 인생 속에 찌들어있어서 절망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너희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사무엘의 의미였습니다. 기준과 관점을 바꾸라. 그럼 이 기준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전에도 탈북민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한 번쯤은 의심한대요. 이것만 잘 만들어놨겠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만들려고 이것만 잘 만들어놨겠지 하고 나간다 해요. 그런데 언제 이 생각이 무너지느냐 인천대교. 인천대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리라고 합니다. 21km.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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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났나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교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나가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다 바뀐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잘 살아야 이러한 다리를 건설하며 어느 정도로 부호해야 이렇게 차가 많이 오가는지. 뭐냐. 진짜의 것을 보면 기준은 바뀝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 외에는 진짜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관점과 기준을 오직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이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바로 함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함께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가, 제자 마태가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탄생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인용해 오느냐.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결론을 뭘 내리냐.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 함께로 시작하였고 함께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이 함께의 축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분명히 이 영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12절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여왁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한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에벤에셀.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계를 빼앗겼던 블레셋과의 아백전투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이에요. 여기와는 다른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에 모여서 싸웠는데 철저히 패했잖아요. 그러니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의 관점과 기준을 다시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지난 40년간의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압재가 언제여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전쟁을 막으시자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빼앗겼던 모든 성업들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모든 지경들을 도로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우리가 이 버벨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참된 치유와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참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올바른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요 오늘도 2, 3, 7 나라 5천 유족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